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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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사전드사 어느네부터 이정형 멋있어 처음엔 그저 이상해보였는데 10년이 지났고 어른이 됐어 추억이 스쳐가는 반오라마처럼 사실 처음부터 난 알고 있었어 형님 뭘 하려 하고 또 원하는지 삭발하고 뒤돌아서서 노래를 해도 횡단보도 앞에 앉아 온 저 신문을 읽어도 인터뷰 오는데 아무 말 없이 서 있기만 해도 나는 멈춰 보였어 영감을 얻었어 진짜 하고 싶은 말 할게요 그러니까 누나한테 잘해 수연이 누나한테 잘해 이런 동생도 없어 듣고 싶지 않아 불러서 누나한테 잘해 노래는 누나가 다해 그러니까 두덜데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되고 하고 싶은 거 조금만 하고 싶은 거 많은 거 알겠는데 누나가 힘들어 보여 하나만 잘해줬다 못했다 하지 말고 꼭 누나한테 잘해 너무 감동적이다 진짜 너 곡을 왜 이렇게 잘 쓰니? 야 이렇게 사람을 울린다 너? 뭐? 뭐?